뭐 가지고?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동영이 오늘은 오파 2의 식구입니다. 뭐 배웠나요? 계절에 관한 거? 날씨 계절. 이런 것도 배웠나요? 네. 인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네요. 4 Seasons. 4 Seasons. It's hot. It's hot. Warm. Warm. It's warm. 웜의 뜻은 웜의 뜻은 따뜻한. 그러면 무슨 시예요? 따지. 일어납 듣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또 또 또 누리네. 더. 캡처를 누리는 걸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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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더. 더. 계절은 안 나왔으니까 아직. 지금 계절이 뭔지는 알지요. 그러고 물어보면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It's warm. Okay.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6가지 질문 중에 6가지 질문 중에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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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인가 봐요. 어? 몸에가.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따뜻하니? 그랬더니. 몸에 따뜻하다. 어떤 따뜻하니? 그랬더니 몸에 따뜻하다. 이런 건가요? 어떤 따뜻하니? 봄에 따뜻하다. 어울리지 않는 질문과 대답이고요. 어떻게 따뜻하니? 봄에 따뜻하다. 어울리지 않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6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잘 알고 있네요. 굳이 안 써도 되겠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봄에는 언제 그래 언제지 무슨 언떤이거든. 그러면 이래 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왠? When is it? Is it? 미안. 언제 따뜻하냐고 묻는다며. 아 뭐. 뭐라고요. When is it warm? 오케이. 언제. Is it warm? 따뜻하니. 봄. 다리 빠른데요. 어. 언제 따뜻하니. When is it warm? 봄에 따뜻해. It's warm in spring. 어? 그러면 봄 날씨가 어떤지. 이번엔 물꽃밥 해볼까요? 봄 날씨 어떤지. 봄 날씨요. 아. 봄 날씨는 어떤지. 알겠습니다. 봄 봄 날씨가 말하고 딸토록 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 아,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봄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in spring? 그랬더니 봄에는 따뜻해? It's warm in spring. 오케이, 그래서? It's cold. It's cold. 무슨 계절일까? 서울.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이?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In winter이요? 네. When? When? Is it cold? Is it cold? 무슨 뜻이길래? 언제 추운지? 오케이, 언제 추운지 묻고 답해보세요. When is it cold? It's cold in winter. 오케이, 그 다음 겨울 날씨 묻고 답해봅시다. 겨울 날씨요? 예. How's the weather in winter? How's the weather in winter? 라고 물어봤더니? It's cold in winter. How's the weather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그래도 요즘은 조금은 덜 추워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It's hot. Hot. 무슨 계절이겠어요? 여름! 그래서 한 문장이? 여름이 제일 싫어요. 나도. 여름! 여름! 날씨 묻고 답해봅시다. 여름! 날씨요? 예. 아, 언제 아니고요. 예. 아, 예.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했더니? It's hot in summer. 오케이. 언제 더운지 묻고 답해봅시다. When is it? 아, 잠시만요. When is it hot? When is it hot? When is it hot? 오케이. 그래서 It's windy. It's windy. 방금 같은 상황. 오케이. 그래서 윈디의 뜻은 윈디의 뜻은 비가 아니야, 저거? 윈디의 뜻은 아, 윈디의 뜻이요? 바람분. 무슨 시에요? 어떤 시? 윈드의 뜻은 바람. 무슨 시에요? 이름씨. 오케이. 레이. 레이. 클로우드. 클로우드. 클로우즈. 아. 아니구나. 선서니. 뭐. 스노우. 스노우이겠지. 오케이. 클로우드. 끝. 클로우드 뜻. 클로우드 뜻. 구름. 구름. 클로우디 뜻. 왜요? 구름 끼니구나. 무슨 시하고 무슨 시에요? 이름씨하고 어떤 시. 레인. 레인.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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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뷔온다. 레인이의 뜻은? 레인이의 뜻은? 뷔 내리는 중. 어? 그건 뷔니겠지. 아, 맞아. 뷔온이. 무슨 시. 어떤 시. 아니 이름씨. 어떤 시. 뷔오다. 하다 시. 레인은 이름씨 되고 하다 시 되고. 네. 떤의 뜻은? 떤의 뜻은? 시악. 태양. 무슨 시. 어, 이름씨. 쏘니의 뜻은? 쏘니의 뜻은? 쏘니의 뜻은? 쏘니의 뜻은? 태양. 태양이 있으니까 어떤 날씨야? 태양이 아니라. 화하함. 화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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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씨 어떤 시. 스노우. 스노우, 문. 눈. 또는? 눈내리라. 눈내리라. 스노우의 뜻은? 눈내리네. 오케이. 이름씨. 오케이. 바람 보니까. 바람 보기도 하고 또 저늘하기도 하죠. 그쵸. 만약에 저늘하다 그러면. 저늘해요. It's cool. It's cool.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이 계절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It's windy in fall. Windy in fall. 가을 날씨 묻고 답해볼까요? 가을 날씨요? How is the weather in fall? How is the weather in fall? 4 내신에 4라고 같았더니.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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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이 공부 잘해. 내가 봤을 때는. 다만 시작이 좀 늦은 게. 조금만 더 일찍 영어를 다시 잡고 했으면. 중학교 준비가 아주 잘 된 상태로 올라가서. 지금 조금 모자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좀 잘 쳐주세요.